맛바라시 찐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추수가 끝난 눈밭에 어디선가 물오리들이 날아와 별성 먹방을 신나게 하는 모습인데요. 사람이 가까이 가도 신경 안 쓰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지난밤 달려밍탄에서 지민의 먹방 방송도 너무 재밌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달려밍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민이 아버지가 보여. 운동을 사랑하는 남자. 운동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지민입니다. 반갑 반갑. 제가 하는 운동을 보면 여러분들 운동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귀엽냐 저 표정.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먹방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저 뭐하는 거야? 아니 손꺼닭을 왜 펴요? 저기서. 에너지 파스나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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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먹방 방송의 시작은 우리나라 아프리카TV가 최초라고 하죠? 지민이 먹방 방송 중 본듯. 이런 제스처 넘나 귀엽네요. 피자 한 조각에 50억 4천 5백만 원을 쏘다니요. 태태 재벌놀이 겁나 웃겨. 피자 한 입 먹고 50억 받은 점은 처음인데요. 50억 4천 5백만 원. 저도 피자 먹고 싶어요. 나도 피자 한 입에 부자되고 싶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소통 무시? 입금 취소다 입금 취소. 죄송합니다 저는 환불 안 해줄 거라서요. 50억 4천 5백만 원 감사합니다. 두 개 섞어서 네 한번 섞어 볼게요. 이 세 가지 다 섞어 볼게요. 어떤 맛이 나는지. 음 이런 소스를 파는구나. 치킨이 느끼할 때 찍먹해야겠군요. 색깔입니다 여러분. 지민이 먹을 때 나오는 속 모양이거든. 항상 속 모양이거든. 이거 이거 이거. 맨날 맨날.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서로를 너무나 잘하는 탄이대. 지민이 맛있으면 이런 제스처를. 귀엽고 재밌다. 이거 지민이 거지. 지민이 거 나가자. 사과.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개발한 이 소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진짜? 저의 전 재산을 반납합니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공유합니다. 이런 악동들. 둘째 전 재산 반납하게 되는 지민. 그 제안 받아들입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지민이 헤라에게 거지 되는 순간. 뭔지 몰라. 제안을 못 봤어 뭔지. 뭐 울으신 것 같은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니 왜 눈치를 못했을던가. 수고했다 지민아. 약간 이런 느낌. 또 괜찮죠 색깔? 내보세요 이거 한입하고 끝내기. 열심히 살았어. 고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쪽 양념 바른 부분으로. 귀여운 아기 뼝어리의 먹방 보는 것도 겁나 힐링되네요. 진짜 괜찮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달달한 간식 먹방. 예쁜 계란후라이 모양이죠. 진짜 후라이팬요. 따서. 자 따볼게요. 제가 요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 요즘 렌즈도 못 떼거든요. 자랑이다 야. 운동방송 아님? 아 맞다 운동방송이었는데. 이 와중에 허리지리는 시가의 팩트폭격. 아? 오예. 라면 스프 같은. 아니 정국이 인상 찌푸렸어. 야 찍어서 보내줘. 찍어서 보내줘. 정국이 인상 찌푸렸다. 정국이 즐거워 있었던 거야? 뷔는 또 찍어서 채팅장에 올려주는 친절한 발의. 뭔데 저거? 뭔데 저거? 보고 오겠습니다. ASMR. ASMR. 아니 젤리가 이게. 아니 이 표정인데 뭐야 말이 필요 없네. 진정하고 진정해 얘들아. 빵 터지고 웃었지만 마무리는 프로다. 맛있게 먹는 그날까지 저 남자들 옆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껏 본 먹방 방송 중 책으로 웃긴 먹방 방송이었습니다. 한겨울 같이 잘자. 잘 자고 있는 거. 네. 안녕. 보다 야 뭐 하더라고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acontece.